자 저희 오늘은 포핸드 요쪽 이 네모 안에서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포핸드 불규칙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불규칙? 요 안에서만? 네. 그 네모 안에서만? 네. 어? 손 좀 비쌌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차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포핸드 불규칙 그 네모 안에서 가볼게요. 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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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움직여주셔야 돼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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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이동. 중심 이동. 둘. 둘. 셋. 툭. 발끝에 힘 주시고.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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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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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쪽 핫사이드 왔을 때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뜨지 않게.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앞쪽으로 잡아주고. 둘. 셋.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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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 벌어지지 않게. 아이고. 자 다시. 다시. 하체. 하체에 신경 쓰시면 돼요. 하체. 하나. 둘. 하나. 둘. 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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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체. 하체. 둘. 움직이고. 하나. 손목 당기지 마시고. 그렇지. 허리 허리. 허리. 아웃. 아웃. 다시. 다리. 다리 풀고. 다리 풀고. 조금 더 하체. 조금 더. 하체. 하나. 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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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움직이고. 둘. 셋. 하나. 그치. 톡. 잡아서. 다리. 그렇죠. 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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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둘. 셋. 치고 다리. 잘했어. 잘했어. 다리. 틀어주고. 틀어주고. 따라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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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 갖고. 얇아지지 않게. 하나. 둘. 하나. 둘. 세워지면 안 돼. 세워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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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둘. 둘. 다리. 그렇죠. 자. 모아주고. 좋습니다. 치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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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둘. 움직이고. 나이스. 틀고. 하나. 둘. 셋. 하나. 살리고. 톡. 그렇죠. 모아주고. 근데 이렇게 갈 때 약간 이렇게 벌어지지 마시고. 탕. 여기를 조금 모아서 이렇게. 여기 좀 빠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다시. 자. 둘. 둘. 셋. 하나. 모아서 다리. 자. 다리 스트레스 좁아지지 않게. 자. 하쪽 갔을 때. 그렇죠. 좁아지지 않게. 네. 다시. 여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얘가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죠. 좁아지지 말고. 그렇죠. 얘가 딱 이 자세 계속 조금 유지되게. 유지되게. 다시. 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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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다리 유지.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유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리 유지. 그렇죠. 자. 모아서 톡. 모아서 허리. 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팔을 벗으시고.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가 공을 길게 한번 조금 짧게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중진해서 여기서 스무신. 들어와서 스무신.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내가 치기 전에 오른쪽에 다리 중심을 딱 잡아 놓는 거예요. 탕 들어와서 탕 따라서 탕 들어와서 탕 앞뒤로 치고 오른발 왼발 치고 네. 그냥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딱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호흡 좀 돌아오셨죠. 자. 준비. 뒤부터 갈게요. 뒤부터 갈게요. 아이고. 뒤부터 다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탁 때려주세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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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세요. 뒤툭. 앞에. 톡. 뒤툭. 포인트는 오른다리 내가 잡아놓고 때리고 들어와서 따닥. 따닥. 들어와서. 그렇지. 나가고 들어와서. 그렇지. 나가서. 자. 들어와서. 그렇죠. 몸통을 약간 써주시고. 하나 둘. 셋. 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지금 몇 개 안 쳤는데 금세 풀렸어요.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탁. 여기서 딱. 여기 약간 긴장감으로 코어 해주시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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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뒤부터 가겠습니다. 뒤에부터. 하나 둘. 앞에. 아이고. 하나 둘. 자. 앞에서 들어오고. 뒤. 그렇죠. 다리. 자. 이렇게 들고. 뒤. 그러니까 다리가 못 받쳐줘서 그래요. 다리. 다리. 하나 둘. 들어오고. 자. 하나 둘. 다리 받치고. 자. 다시. 아휴. 얘가 못 접어져요. 지금. 여기 확실하게 딱 치고. 딱 치고. 이렇게. 딱 치고. 딱 치고. 다시. 치고. 라켓은 들고. 라켓은 들고. 다시. 자. 한 번 더. 뒤부터. 하나 둘. 라켓 들고. 들어오고. 뒤. 앞에. 뒤. 앞에 들어와서. 다리 잡고. 그렇지. 다리 잡고. 그렇지. 코에 긴장감을 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쵸. 셋. 그쵸. 버텨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둘. 셋. 하나 둘. 나이스. 자. 다리 잡고. 다리 잡고. 오케이. 다리 잡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풀겠습니다. 오케이. 풀고. 풀고. 풀어주세요. 종아리가 좀 당겨요. 여기 여기. 허벅지. 맞아요. 얘는 지금 막 그렇게 잔바리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허벅지가 당겨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제가 이쪽 하나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하나. 네. 그쵸. 포인트는 오른쪽 탁. 오른쪽 탁. 이 잡는 거. 요거. 아까는 앞뒤였고 이번에는 좌우로 한번 가볼게요. 두 개 다 포인트. 자 톡톡 때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다리.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자 못 잡았습니다. 하나 둘. 잡고. 둘. 다시. 자 잡고. 아이고. 다시 다시. 발이 안. 네. 발이. 좁아지지 마시고. 넓게. 좁아지지 말고. 하고. 바로 와야 되는데. 하고 계속 보고. 너무 보고 있죠. 여기서 탁. 뛰어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탄력. 그렇죠. 하나 둘. 쪽. 그렇지. 다시. 다리. 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쭉 뛰세요. 자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거는 하고 두 번 뛰지 마시고. 하고 쭉 뛰세요. 아 쭉. 쭉 뛰세요. 다시. 하나 둘. 쭉 뛰. 그렇지. 하나 둘. 쭉 뛰어서 버티고.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쭉까지 버티고. 공 끝까지 보시고. 하나 둘. 쭉까지 버티고. 그렇죠. 두 번 뛰. 그렇죠. 밀리지 않게.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잡아서 오른다리. 잡아서. 오케이. 잡아서. 쭉. 몸통. 쭉.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 번 더. 둘. 하나 둘. 오케이. 팔 한 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백 쪽을 조금 더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이고. 이번에는요. 코인드 쪽에서 드라이브. 커트볼 드라이브 하나 하시고요. 제가 받으면 이거 쇼트 이쪽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커트볼 드라이브 하고. 쇼트 이쪽으로 가실 거예요. 제가 바로 그냥 커트볼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 쇼트. 그렇죠. 얘를 이렇게 뛰지 말고. 잡아서 탁. 다시. 드라이브 쇼트. 그렇지. 자. 걸고 쇼트. 그렇지. 다리가 막아주시고. 하나 둘. 코스 우리 이쪽 보실게요. 반절까지. 다시. 걸고. 멀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자. 걸고. 이렇게. 자. 하나 다리. 하나 다리. 이렇게. 하나 다리. 그렇죠. 하나 버티고. 그렇죠. 코 버텨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시고 하면서 약간 너무 뒤로 가지 않게. 너무 붙어도 안되지만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약간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하나 둘. 걸고. 그렇지. 하나. 다시 와. 조금 더 드라이브 내려갔다가 쭉. 그렇지. 쭉. 그렇죠. 그래서 손목 아니고 아래팔을 툭. 그렇죠. 그렇죠. 걸고. 다시. 걸고. 에이. 자. 걸고. 밀고. 그렇지. 걸고. 밀고. 그렇지. 너무 뒤로 가서 그래요. 그렇죠. 조금 앞으로. 쇼트 하실 때. 하나 둘. 셋. 하나. 잡고. 이렇게. 셋. 다리가 조금 더 오면 좋습니다. 왼다리가 조금 더 오면 좋아요.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왼다리. 하나. 에이. 걸고 밀고. 다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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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왼다리. 그렇죠. 버텨야 돼요. 하나 둘. 왼다리. 다시. 걸고 왼다리. 오케이. 오케이. 걸고 왼다리. 그렇죠. 그러니까 왼다리를 하면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느낌을. 응. 걸고. 왼다리.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코스. 하나 둘. 오. 다시. 내려봤다가. 자. 다리. 다리. 아이고. 다시. 자. 어깨 힘 빼주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밀고. 다시. 하나 둘. 밀고. 다시. 다시. 왼다리 조금 더 와야 돼요. 다시. 하나 둘. 네. 다시. 자. 하나 둘. 왼다리. 좀더 앞에서. 걸고. 좀 멀어요. 지금 멀어요. 멀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푸시고. 이번엔 코스 한번 바꿔 볼게요. 드라이브를 이쪽으로 쑤세요. 그 다음에 쇼트를 이쪽으로 갈게요. 뒷번으로. 네. 자. 걸. 에이. 자. 다리 눌러서 허리 쭉. 아이고. 어. 여기 여기. 자. 하나 둘. 에이. 자. 너무 앞에. 자. 걸고. 허리. 지금 조금 멀죠. 하나 둘. 위치. 하나. 드라이브.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아래 팔을 조금 더 쭉 밀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긁지 마시고 좀 더 쭉 밀어주세요. 자. 에이. 자. 내려서 걸고 쭉. 그렇죠. 좀 더 살짝 툭. 하나 둘. 톡. 그렇죠. 하나 둘. 톡. 그렇죠. 하나 둘. 지금도 약간 느낌이 내가 걸고 여기서 건드리거든요. 조금 더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조금만 더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죠. 코에 힘. 긴장감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다시. 다시. 손가락. 그렇죠. 자. 하나 둘. 톡. 다시. 얘 자꾸 약간 얇아서 긁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불안해지시니까요. 자. 하나 둘. 톡. 다시. 하나 둘. 톡.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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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자. 확실하게 하고 쭉.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쭉 하고 이 중심이 계속 떠 있어서 그래요. 쭉 하고 딱 낮춰놔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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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낮춰놓고. 다시. 자. 쭉. 밀고. 하나 둘. 톡. 하나 둘. 톡. 하나 둘. 톡. 다시. 톡. 자. 다리 낮추고. 다리 낮추고. 그렇죠. 앞발에 힘을 딱 물러놓으시고. 하나 둘. 밀고. 그렇죠. 라이브. 쭉. 밀고. 그렇죠. 좋았어요. 하나 둘. 쭉. 조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이거. 조금 이런 느낌보다는 좀 쭉. 여기서 이렇게 쭉. 이런 느낌. 그럼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나요? 네. 조금 오시면 더 좋아. 조금 더. 살짝 붙어가지고. 하나 둘. 오케이. 해보고. 걸고. 톡. 다시. 걸고. 툭. 그렇죠. 자. 걸고. 툭. 근데 지금은. 붙은 건 잘하셨는데. 이거를 너무 따닥 쳐버리세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갔다가. 에이.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아이고야. 하나. 네. 확실하게 딱 하고 이동하실게요. 하고. 일고. 다시. 쭉. 밀고. 다시. 쭉. 쭉. 아이고. 자. 오른다리에서 왼다리.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둘. 툭. 어. 지금 잘 미쳤어요. 하나 둘. 툭. 그렇지. 하나 둘. 툭. 오케이. 자. 하나 둘. 툭. 어. 좋습니다. 하나 둘. 툭.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시고 공이 오는 속도랑 나랑 조금 이렇게 살짝 마중이 나가는 게 제일 좋으세요.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쭉. 툭. 조금 더. 당겼다가. 다시. 자. 하나 둘. 툭. 하나. 다시. 당겼다가. 둘. 일곱. 다시. 하나 둘. 그렇죠. 다리. 하체 힘 잡아주고. 그렇죠. 하나 둘. 툭. 그렇지. 하나 둘. 툭. 지금 나이스. 자. 공부고. 툭. 다시. 하나 둘. 아예. 자. 하나 둘. 다시. 자. 손가락 힘. 쭉.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리 맞추고. 하나 둘. 툭. 자. 팔 한 번 푸시켜. 쇼트를 두 번 하시고. 돌아서서. 스매싱. 쇼트 둘. 돌아서서. 스매싱. 그러면 쇼트 둘 하시고. 돌 때. 오른쪽 다리를. 탁. 탄력있게 도셔야 돼요. 아. 돌면서 라켓 딱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탁.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탁. 위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위에서. 탁. 약간 라켓이 내려가요. 하나 둘. 들고 탁.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들고 탁. 그렇죠. 돌 때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골반을 탁 당기셔야 돼요. 당겨. 하나 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라켓 들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지금 나이스. 하나 둘. 오른 다리 잡고. 셋. 하나 둘. 잡고. 다시. 자세가 약간 높았어요. 둘 셋. 셋. 하나. 도는게 약간 점점 느려져요. 자. 다섯 개 다섯 개. 자. 하나. 오케이. 자. 돌 때 타이밍. 둘. 오케이. 조심히 앞으로 넣어주세요. 셋. 그렇지. 자. 넷. 그렇죠. 자. 다섯.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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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계속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짚는 얼굴. 이거 포인트. 아 refined You engineering Iido. Il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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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hello people hello people i love people i love people i love people